히히힛 왠지 오늘은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네 무지 정신없는 하루였지만 오늘 선생님 덕분에 또 한걸음 멋진 레이비에 가까워졌을지도 고마워 선생님 항상 날 도와줘서 진짜? 알았어! 그럼 이 기쁜 마음을 듬뿍 담아 선생님한테 공격이야 받아라! 드리로운 토끼 궁극체! 그레이 임팩트! 이히히 아! 선생님! 기다렸어 기다렸어! 오늘은 뭘 할거야? 오늘은 뭐라고 놀면? 물론 숙제도 할거니까 멋진 레이비가 되기위해 매일매일 단련이 필수야 응? 무슨 단련이냐고? 오늘은 일단 출렁기 백번 아! 선생님 알고 있어? 키보토스에는 정의의 히어로라는게 있대 그러니까 카이튼 뭐더라? 응? 정의의 히어로가 아니야? 조금 달라? 음... 뭔가 어른의 사정같은거야? 어렵네 선생님은 오늘도 일이야? 일이라는거 그렇게 재밌어? 어? 선생님! 왜 그런 얼굴을 하는거야? 어? 괜찮아? 뭔가 미안 걱정마! 내가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멋진 레이비가 되기위한 훈련이니까! 오늘은 내가 선생님의 비서가 되어줄게! 이쁘지? 선생님 늦었잖아! 벌써 무식퀸 시작해버렸다구! 오! 오! 오!